반음에 보면 거의 50에서 60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맞죠? 네, 칭찬받으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 열게 하고 바로 연결해서 출연자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좀 이쁘게 보아주셔서 함께 많이 박수 쳐주시고 환하게 호응해 주시면 아마 더 힘을 얻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통치해서 불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박수 주셔야 이 앞에서 정말 잘 춤추고 노래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공감에 응원을 하도록 연습 한번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1번, 우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1번, 우와, 2번, 우와, 3번, 우와, 3번, 우와, 3번, 우와, 5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더 많이 춤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가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연습하신 것만큼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가수 먼저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하실 오은희 가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자, 민낯이 읽었습니다. 자, 민낯이 읽었습니다. 자, 민낯이 읽었습니다. 자, 민낯이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으로 2단계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여러분들 더 잘하시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eventual 조아하시죠. 박수 kidding. 박수. 박수. 살 내 힘 fastain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행복하겠어 설레이란 너의 모습을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오래번이 함께 내 길을 보내는 오래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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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의 하울을 눕고 지금 이대로 죽여도 영원없어요 오래번이 난 정말 여자로 서로 행복해요 오래번이 사랑했던 나의 진대는 나의 진대는 나의 진대는 정신을 보지는 거야 오래번이 오셔보니 그의 동생이 나의 진대는 영원한 오래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자, 첫째내가 왔을 때부터 헤헤헤헤헤 자, 제가 한 번번에 같이 해볼게요 자 영토나 천쿠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너는 사랑한단 말의 신생으로 할 줄 너 정신을 못하겠느냐 오라봉 내 목소리에 울고 웃어 있는 너 내게 영원한 보라봉이 내게 영원한 보라봉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큰 말씀을 써주셔서 제가 진짜 여러분이 더 행복해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앵콜 원하시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더 멋진 곡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가수님도 아주 멋진 분이 나오실 건데요 정말 예전 멘트인데 동남아 수레공연을 20년 전에 하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지도가 참 있으신 멋진 가수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배 가수님 기타와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 분이 생겼습니다 네 아까 춤 잘 추신 우리 어머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열렬하게 호흡해줬어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우와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사탕 사탕으로다가 열렬하게 박수 치신 우리 선생님 얼마나 고으신지 사탕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우와 네 좋습니다 어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렇게 준비하실 때 약간의 시간이 지연되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칭찬해주세요 괜찮아 정상이야 시작 괜찮아 정상이야 네 오 우리 회장님 너무 멋지세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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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요렇게 호응 좋고 표정 좋고 소리도 막 지르시는 분께는 특별히 IBK 박지현 부지점장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호응해 주시면 척척척척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아직도 준비 안 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요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짝꿍이 되어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시작 제 짝꿍이 되어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자 요건 멘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번째 오늘은 더 매력적이십니다 시작 오늘은 더 매력적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번째 이건 운명인 듯합니다 시작 이건 운명인 듯합니다 네 자 네번째 정말 듣기 좋은 찬자입니다 시작 동안이십니다 시작 동안이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짝꿍한테 몇 살 동안이십니다 시작 열 살 동안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다같이 네 전체적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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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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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게 아니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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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님 우리 회사님 우리 회사님 우리 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우리 TV 보면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포럼을 우리 회사님 재미있게 박수 박수 우리 회사님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우리 회사님 우리 회사님 후원해 주시고 우리 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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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님